더러워서 내 접는다 11번째 75,000원 카드깡 갑니다 띵동 자 체스팩 고우 오 좋았어 샌디 자 엔젤스 아 또 망했다 화이트 탁스에 아무도 없잖아 아 짜증나 진짜 마무리 핸드릭스 어쩜 이렇게 엔젤스를 한번도 못볼까요? 선발 머그러브 머그러브 딴딴딴 딴딴딴 딴딴 딸딴 이거 나오고 끝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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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그럼 접어야지 뭐 투골드 그럼 접어야죠 뭘 어 안하면 되지 샌디 드럽고 치사서 안한다 힐러 이르수로에 아쉬울거 없어요 뭐 할게 많은데 뭘 어 다야다 오호 역시 스타님이 초를 치니까 되네 고 엔젤스 좀 보자 이 시발 진짜 아 양키 짜증나 뭐 다 만원짜리다 야야 짱나게 베리콜 망했잖아 아 짜증나 뭐 이런거만 나와 장난치냐 샌디 저런거 줄려면 아예 나오지마 짱나니까 어 아 저기 어떻게 다야야 저거는 안쳐요 안쳐 저런 다야는 내 스타님 주고 싶다 했자 샌디 망하고 이케이나 이에이가 야구 게임을 만들어야 되요 라이센스도 주지 말고 샌디한테 어 몇 년째 이 그래픽으로 울고 먹는 거야 펌프님 저 이거 75,000원 투자해서 산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망해가고 있는 틀이에요 제가 산 돈이 75,000팩인데 지금 망테크 타고 있는 겁니다 앤더슨 스탠디 망해라 이씨 샌디 망해해라 샌디 망해해라 샌디 저도 조코님을 따라 접어야 될 것 같아 오! 체이스! 나이스! 샌디 이 새끼들 욕을 해주네! 역시! 샌디 아주 개개끼들! 유적수! 비치! 얘도 떨어졌네! 링끼고? 망해라 샌디! 아이씨! 어떤 분은 하루에 트라우드 두 번도 먹었다는데 부럽네요 저는 샌디랑 안 친할 팔자 후딱후딱 오륜가서 접수다 오! 또 다야주네? 엔젤스 한 번 줘! 나 욕 안할게 진짜! 아이씨! 발에 나도나? 넌 누구냐? 어? 어? 애틀란타였네? 샌디님 감사합니다! 오! 20만! 샌디님 감사합니다! 게임 안 좋겠습니다! 야! 야! 20만 짜리 나왔어! 이제! 이제! 이제 욕 안할게요! 어! 아꾸냐! 나이스! 이제 욕 안하겠습니다! 나는 저게 왜 샌눈을 봤지? 나 세인트 루이스인 줄 알았어! 내가 그만큼 정신줄을 놓고 있었나봐요! 저기 애틀란타였는데 나는 세인트 루이스인 줄 알았어! 자 이제! 안 나와도 돼! 아이! 우리 샌디님 감사합니다! 저 트라웃 영입해야 될 것 같네요! 그냥 돈 주고 살게요! 아! 감사합니다 샌디님! 플러거티! 쏠님! 깝시다 우리! 어! 인생 뭐 있어! 어차피 똥게! 어? 샌디 망해야지! 어! 스타님이 오니까 되네! 스타님이 계속 있어봐! 잠깐만! 이거 마저 까고! 기다려봐요! 아니! 욕은 욕하고! 칭찬할건 칭찬해줘야지! 다야! 너도 하면 재숨는디! 에이씨! 자! 소울리! 빨리! 사서! 깡 나와서! 우리 같이 접읍시다! 아꾸냐만 두번 주네! 아니! 왜 또! 어? 욕할땐 욕하고! 받은게 있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에이! 트라웃 안나왔잖아요! 나 트라웃이 먹고싶다고! 자! 여기서 다이아뜸 대박이다! 에이! 선발목큐! 자! 아꾸냐! 팔로가!